옵션 게임 맵이 안보인다고? 보이는데? 뭐지 분명히 난 난이도 바꿨는데 뭐지? 일단 가봅시다 이거 최고 난이도면 뭐 아 아 왼쪽 밑에 미니백 사라졌구나 아 이제 적 위치 예상을 못하네 내가 직접 찾아다녀야 되네 아 맞네 아 아무것도 안보이네 어 체력바도 그렇고 아 근데 이게 적이 안보이는건 좀 크다 미니백에 적들의 반응속도도 엄청 빠를것 같은데 헐 헐 오! 미니백에 적 안보이는것만으로도 되게 빡시네요 원래 아 저기 저기있구나 싶어가지고 예측하고 이렇게 쪼고 들어가면 되잖아 뭔소리요 여러분 잠깐 사운드좀 올릴게요 사푸를 해야돼 이럴때 그리고 게임사운드 약간 올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아 별은 보여주네 아 미션목표는 생기네요 미니백에 적이 안보이는것만으로도 되게 빡신건가 이러면 좀 빡시게 가야되네 저기 어디에서 나타날지를 모르잖아 지도를 봅시다 음 내가 오른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어 큰 벽돌 두개를 넘어서 왼쪽으로 오케이 사운드가 중요하다 사운드가 중요하다 아 이거 절대 못뛰겠다 이래되면 그리고 저 느낌왔어요 이거 적머리위에 뜨는거 있잖아 그거 뭐 경보 위험표시 그런거 아예 안뜰 듯 그리고 이거 탄압겨야돼 이거 탄 얼마나 안나올지도 모르니까 탄압깁시다 탄압겨야될거같아 목표는 97미터 두개 돌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들어갔었어 그리고 심박수도 표시가 안되네 스테이터스 루팅 어필옵 아 할걸 아 병신짓했다 그러게 할걸 그랬네 아 이번에 이거 소총 다 썼지 다 쓴건 아니고 없는거지만 다 쓴건 아니고 없는거지만 다 왔어요 잠깐만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번 어 그림자 휴 헤드샷 헤드샷 그런거 경험치도 아예 안뜨네 와 방금 그림자 이거 보고 알았어 여기에 그림자 지나가는거 그대로 지나갔으면 나 들켜서 죽은거 아니에요 어떻게보면은 진짜 숨겨야되는데 그림자를 보고 맞춰야돼? 진짜 뭐야 익스플로르 여기를 폭발시켜라는 얘기지? 아 그리고 거리 계산 내가 직접 해야 되는데 큰일났다 나 이 총 한번도 안써봤는데 이게 60m지 잠깐만 이게 이 거리가 몇인지 어떻게 알아 이게 분명히 총마다 낙차가 다 다를텐데 탄속이 달라가지고 이런 게임이면은 분명히 다를걸? 낙차가 잠깐만 그러면 이게 60m지 이게 요기서 여기까지 60m란 말이야 그리고 요기면은 한 90에서 100m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100m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요기를 그리고 상대방 위치 뜨는걸 한번 확인해봐야돼 이거 말고 걸어오는 애를 한번 찾아볼게요 엎드렸어야겠다 이거 일단 새총을 쓰는거라서 낙차 계산부터 하고 들어가야돼요 야 야 왜 너 안오냐 빡치기시리 어 한칸 두칸 세칸 90 만약에 스코프 거리계산이 똑같다면 이게 90 아니다 80m쯤 된단 얘긴데 근데 문제는 얘 낙차를 내가 났네 이게 모가지를 갖지 이게 모가지다 생각하자 후 이게 모가지거든 방금 내가 스코프를 3분의 1 지점을 넣었단 말이야 근데 모가지면은 거의 한 90에서 100m 거리에 반줌했을때 이제 헤드샷이 뜬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이건 머리에 넣어놔야돼 관계표시도 안떠 이거를 다 알고가야돼 이게 헤드가 뜨네 이게 헤드가 뜨네 이게 헤드가 뜨네 어땠어 같긴 한데 아 이게 헤드가 안뜨네요 어땠어 어차피 지금 내가 지금 총소리 듣고 애들이 쫓아온 상태라가지고 사운드는 바로 위 오죽 누나? 일단 돌멩이를 저기다가 던집시다 내가 바로 위에 있거든? 치 저 두명 있는거 같은데? 이게 오우 야 이거 진짜 빡시다 미니백 하나 안보이는데 이렇게 게임이 빡세져요? 괜찮아 오오오 얄라 뽕따스 헐 얘네들 방속도 왜이래 야 미친놈들아 야 니들 방속도가 이렇게 빠르면 어떡해 무슨 서던어택 아냐?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오 진짜 빡센데 아니 이 미니맵에 적이 안뜨잖아요 그 유아이 유아이 미니맵이나 정유아이가 사라져가지고 여러분 이거 1인칭 없죠? 이거 1인칭으로 하는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아씨 이거 3층이니까 좀 빡시다 오와 이거 진짜 어렵네요 오오 정복할만한 가치가 있어 내 수준으로는 좀 깨기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후우 얘들이 지금 나를 찾고 있을거란 말이야 그리고 미니맵을 좀 확인해가지고 좀 빠릿빠릿하게 가야될 것 같아 사운드는 지금 옆에서 들리거든요 사운드는 지금 옆에서 들리거든요 아 명중률 진짜 아이 개똥곤총 아 이거 어렵다 총이 좀 쓰레긴데 아 이 똥이 똥이야 아 이 똥이 똥 이 총이 똥이야 아까 얻을 루거 써보세요 그 총알이 없는거 같은데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아 이게 소리가 들리면은 적들이 이제 막 눈치가 빨라가지고 막 쳐들어오거든요 아 이건 어떻게 깨야될까 음 송곤총을 무조건 쏘야되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적이 없으니까 아 이거 곤총 맞추기가 빡세네 근데 실제로도 곤총은 근거리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하잖아요 좀 근거.. 좀 거리가 있다보니깐 안맞네 밤샘은 아니고 한번 도전해보는거에요 이왕 낀김에 이거 그냥 죽여버리자 흠 참 리얼하게 죽네 이거 설마 사후경직이니 그리고 이거 미니맵을 무조건 보면서 가야될듯 하나하나씩 다 깨야겠다 내가 여기서 들킨거 아녜요 아까 내가 여기서 들킨거 아녜요 아까 어 놀래라 아무것도 없어 그지 새끼 진짜 이거는 저격게임 저격게임인데 왜 저격을 안하는 느낌이지 이거는 윈을 합시다 저격은 안해 게임이 이씨 자비맥 액션이야 자비맥 액션 물론 뭐 스나이퍼가 다 그런거지만 잠깐 쭈 전만원 어떻게 잡아야되지 보지마라 엎드리면 잘 안 느끼겠지 권총 사거리가 개똥이라가지고 오이씨 메비시가 어디죠? 앞으로 갔다가 위로 일단 여긴 클리어 메디캐 단계 그리고 만액을 위해서 안쪽이 전부 정리하고 와야될 것 같아요 여기에 아까 적이 있었잖아 정리하고 옵시다 후환을 없애야돼 또 없애야될 것 더이야될 것 이거 진짜 거시기하다 무조건 기어다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서서다니면은 뭐 소리도 나고 뛰어댕겨가지고 뭐 이거는 무조건 앉는게 이득이요 허벅지 터지겠다 야 진짜로 자 요기까진 성공적이에요 50메타 만약 내가 총을 쏘더라도 만들키기 위해서는 풀때기로 쓰리슬쩔 스나이퍼 스나이퍼는 휴 아 이거 진짜 미션 길겠는데 이렇게 하다면 한번 쏘면은 총소를 죽고 애들이 미친듯이 달려들어가지고 일단 튀고 봐야되요 나 여기 온적있나? 여기 새로운 루트인듯? 좋아 이쪽 루트로 정국에 오겠어 뭘 터뜨리라는거에요? 근데 도대체 아이씨 뭐 보여야 뭐 하든거 말든거 하지 이거 거리가 이정도면은 가슴집시다 한칸 두칸 아이씨 지나가네 거리 알아야되는데 진짜 가지가지한다 이게 뭐라고? 참 사랑할짓도 아닌거 같네요 이게 뭐라고? 개고생을 하는거야 이거 진짜 의미없다 뭐 재미로 하는거다마는 얘 어디갔대요? 아이 안보이네 일단 그러면 넘어갑시다 대충 정리한거 같으니 저 활용할수 있는 아이템은 음.. 뭐 없네 유캔 유즈 넘버키 퀵셀렉 아이템 앤드 웨퍼 알았어 임마 단축키 써라는거지 분명히 어딘가에 적이 지금 슬슬쩍 경비를 보고있을텐데 이방장 누구냐고? 나 이새끼야 아이씨 저새끼 때문에 화면 짝같은 잠시만요 아 빡쳐 총 하나만 썼잖아 어 별세계 이 별세계에에에에에에에에 디스트로이 아틸러리 그니까 뭐.. 자주포 자주포는 아니고 뭐죠 이걸? 아틀러리를 뭐라고 해야되냐 아씨 단어가 생각 안나네 그 그 그 포대 뭐 박격포라고 해야되나? 야포 어 야포 야포 야포를 박살내세요라는거죠 하아 나이스 라이 다 진짜 히트맨 느낌이야 저 스나이퍼를 분명히 내가 쏘면은 들킬텐데 미리 봅시다 지금 내가 보는곳은 정면 북서 건물이고 오른쪽에 건물 하나가 더 있단 말이야 그럼 저게 분명히 병사가 있다라는 얘긴데 이거 기다립시다 제가 분명히 위치를 바꿀거야 그때 지나가자고 왠지 이거 지나가면 들킬거같아요 빨리 가임마 어떻게 그렇게 안가네 가 가 가 가라고 왜 이리 안가 이 녀석 그 녀석 이리 안가 에잇 어... 건물인가? 와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처음 하는거라가지고 최고 난이도로 괜히 했다고 피통싼거같애 아 X댔다 아아 왜 총알이 안나가니 아 개빡 왜 총알이 안나가 내가 그대로 틀켜있는 상태인거같은데 와 못깨겠다 진짜 어렵네요 미니맵이 없는거랑 있는거랑 차이가 너무 심하네 아아 너무 어렵네 네 이거 하지마합시다 진짜 어렵네요 이거는 아직 초보자인 저의 실력으로는 안될거같은 느낌 로드가 없어 아니 이거는 완전 초기야에요 초기야 어 일단 새벽 4시니까 오늘은 여기까지하고 어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새벽 4시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하고 어 이거 재밌네 오른데 졸라 빡세서 재밌네 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들 좋고 구시고 어 저녁에 또 방송으로 뵙도록 하죠 음 근데 재밌네요 빡세서 재밌네 쉬우는 쉬우지 아니 쉽지는 않아가지고 뭐 남은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바로 방송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방청소가 없어요 나 바로 화장실 갈거야 긴장해가지고 화장실을 못갔어 아 소변 저는 수준을 싸러 가겠습니다 끝